한번 보자 보자 퓨즈 수리 우와 이야 모션까지 야 미쳤어 좋다 다 됐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자 스위치 켜기 어떻게 될까 자아 한번 보자 보자 퓨즈 수리 우와 이야 모션까지 야 미쳤어 배터리 수리 으 아우 무거워 새거 들어가 고정해주고 금속 부품 이거 어떻게 고치는 건데 정말 미묘하게 손으로 탁 가리네 하하하하 탁 가려서 이제 고쳐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네 좋아 자 뭐 이런 것까지 자 코일까지 장착했고 전선 수리 다 빼고 선을 꽂아준다 좋다 다 됐습니다 다 고쳤습니다 자 스위치 켜기 자 스위치 켜기 그 양을 봤을 때 곳곳에 있을 겁니다 100% 100%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고쳐야 되는 걸 수도 있어 전부다 딱히 예상되는 거는 없지만 일단 우리는 해냈고 이제 다른 길을 찾아 떠내야겠죠 오로라를 한번 기다려보자고 글쎄 근데 배터리까지 다 멀쩡하게 꼽았는데 오로라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일단 여기에다가 제발 아까 초록색 떴잖아 그렇지 아늑하죠?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오로라 뜰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고기도 많고 물도 있어 아이 따뜻하다 되게 아늑하다 좋다 바닥도 푹신푹신해 침낭이 있어서 캠프파이 온 느낌이네 송신기가 전파를 보내는 거니까 전파를 받는 물건이 필요한 건 아닐까요? 아 저걸 틀고 뭐 이렇게 송신기 같은 거를 내 손에 들고 있으면 뭐 반응이 올라나?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 저게 송신기라는 거를 생각해보면 확실히 여기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 자체가 웃기기도 하고 수신기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 자 자보자 지금 별로 안 피곤하기 때문에 한밤중에 일어날 거거든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6시간만 자보자 어? 어? 이렇게 이렇게 바로? 어? 켜진 걸 다시 끌 수는 없어요 돌아가는 소리도 잘 들리고 켜져 있는 건 확실한데 여전히 뭐 오로라가 떠 있다고 해서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라고? 초록불이 하나만 켜져 있다고? 어? 정말이네? 성신기를 4개를 키면 되는 건가? 잘 기억해둡시다 이게 그냥 진짜 아무 의미 없는 무늬일지 아니면 다음에 또 다른 성신기를 발견했는데 켜니까 두 개가 초록불로 바뀐다면 그건 진짜로 4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오케이 킥능성 있어 가자 천천히 해보자고 일단 성신기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저희가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열심히 생존하다 보면 하나씩 만나겠지 오늘처럼 말이야 우리의 목표가 생겼네요 무작정 그냥 생존하는 것보다 저런 목표가 있으니까 더 열정이 샘솟네 아니 근데 나 무게 여유가 이제 좀 많은데 활을 챙길 걸 그랬나? 권총 총알이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면서 좀 아닌가? 이 총알을 다 쓰기 전에 장총을 먼저 찾겠지? 장총을 찾으면 이제 이 수많은 총알들을 쓰면서 행복하게 또 하루하루를 보내겠죠? 그러면서 다시 리볼버 총알을 모으고 생각해보니까 지금 오로라 떴는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요 제가 와 인식범이 실화야? 아이 겁나 뛰어오는데? 쟤네 한 방에 안 죽을텐데? 뭐 그래도 두 방이면 죽네 내가 총소리 듣고 도망간다 쓱 리볼버가 쎄긴 쎄 어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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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억 잠깐만 늑대야 조금만 기다려봐 늑대야? 늑대야 진짜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너 곧 따뜻하게 해줄게 됐어 들어와 죽는다 플레임 죽는다 너무 추워 이거 어떻게 된거야 저체온증 걸릴 때는 멀 정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네 뭔 소리야 렉 걸렸어 버그 늑대인가 봐 한 시간만 여기서 자자 쟤 왜 저러냐고 어? 쟤네 미쳤네 아 여기 늑대 너무 많아 한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옷도 다 녹아 있을거야 그치? 체온도 많이 올랐어요 옷은 여전히 얼어있구요 이거 벗고 이것도 벗고 이걸 입고 이걸 여기 안에다가 입어요 그래서 녹여요 많이 달려오면 조명탄을 쓰자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 하지만 난 고기를 만드는 연금술사인걸 감히 나한테 덤비는데 그냥 멀쩡하게 보내준다고? 난 싫은데? 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어보자 불 꺼지면은 꺼졌다 터졌다 어? 야 이거 왜 점점 어냐? 왜지? 버그인가? 아니 다른 것들은 다 녹았는데 이거 왜 왜 이렇게 얼었을까요? 아니 원래 불 옆에 있으면 점점 녹아야 되는데 왜 계속 어냐고 으악 너무 피곤해 왜 왜 천이 세개져? 왜 천이 세개져? 이걸 찢자 그리고 정말 급하니까 털 셀 양말을 그냥 찢어버리자 20분 저 죽어요 저 저 죽습니다 야 야 나무 막대 15개 안 돼? 몇 개 있어? 9개 하나만 더 죽 난다 들어가 아 진짜 한번 빠지니까 정신이 혼미하네 그 사이에 또 젖었네 이건 뭐 버려야 되냐? 이거 어떻게 녹여야 되냐? 이거 왜 안 녹지? 하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지? 아까까지만 해도 막 희망을 불태우면서 우리 송신기에 모든 전원을 다 넣어보자 이러고 희망찬 출발을 약속했는데 진짜 불과 2분 전에 어떻게 이 지경이 된 거야 저체온증 체온이 낮은 상태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영상기온에서 18시간 이상 머물때까지 몸이 약해집니다 영상기온에서 5시간 머물기 아 이래서 지금 멀쩡도가 계속 초고속으로 낡고 있는 거구나 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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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간 동안 머물기 이제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되겠네 어? 치료됐다 저체온증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옷 상태는 어떤가요? 이거는 불을 쬐야 돼요 아니 이게 근데 진짜 이유를 모르겠네 아까 불을 쬐고 있었는데 왜 안 녹지? 불이 약해서 그런 걸지도? 아까 여기로 갔다가 빠졌지 저기에 빠진 구멍 보이네 소름끼치네 진짜 아 나 이제 무서워서 빙판 위를 못 건널 거 같애 다행히 날씨가 그리 춥지 않아요 내복바지 하나 얼어붙은 거 정도로는 저의 체온을 떨굴 수 없습니다 랜턴 아직 없나요? 아니요 랜턴 있는데 잘 보이잖아요 굳이 기름까지 쓰면서 랜턴을 쓸 이유가 없지 않나요? 아이고 이 개 이 개야 새X야 야 이 개야 새X야 야아아아 야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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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X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핳 아하하하핳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엄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좀 기다려봐 이 새X야 붕대 어딨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진짜 씨 좀 밝아졌다 하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나의 비명소리가 더해지니 하하하하하하 저어어기로 돌아가면은 저희가 맨 처음 시작했던 신비로운 호수 쪽이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 기억이 안나네 우리가 지금 이쯤에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러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동굴을 타고 이쪽으로 나와서 저기로 올라갈 겁니다 갈 필요가 없네요? 우리 밀턴 마을 먼저 갔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재정비를 하고 이리로 갑시다 망가진 철도 시야에 뭐가 걸린 것 같다고? 뭐가? 곰이 있어? 뭐? 왜 그래 왜 자꾸 겁줘 쓰레기들아 모서리가 까맣다고? 모서리가 까맣다는 게 뭔 소리예요 아 게임의 끝쪽의 모서리가 까맣다고? 아니 그건 그냥 인터페이스 잘 보이라고 그런 효과를 넣은 거잖아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랬어 항상 그랬어 머리털 조끼 꺼지지 마시고요 가져가서 감사한 마음으로 뜯어줍시다 천을 두 개나 주네? 이게 밝은 날에는 별로 신경 쓰일 정도로 안 까매서 그럴 겁니다 밤 되니까 더 어두워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도 전선이 있네? 전선은 좀 미리미리 챙겨야 되나? 이제 언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될지 모르니까 뭐야 이건 또 우린 여기까지야 당신을 위해 장비를 남겨놨으니 꼭 찾아봐 또 메멘토가 있네? 흠 오케이 야 나 아까 늑대한테 쫓길 때 아 소리 너무 많이 질렀나봐 마이크에서 침 냄새 나 아우 더러워 침을 막 튀기면서 소리를 질렀나봐 오늘 방송 끝나고 이거 뭐라고 하지? 이 마이크 앞에 있는 이 판때기 있잖아 아 맞아 팥필터 이거 한번 빨아야겠다 먹고 있는 건가? 야 이거 버근 거 같은데? 이거 안 녹는다 이거 왜 이러냐? 어 이제 녹는다 아니 버그네? 뭐 이런 버그가 있냐? 원래 입고 있어도 녹거든? 이제 괜찮아지지 않을까? 입으면? 아닌가? 입고 있으면 계속 유지되나? 그냥 보자고 녹네 야 이제 녹잖아 버그야 이거 이게 이번에 패치되고 나서 좀 버그가 생겼나봐요 벗었다가 좀 녹이고 다시 입으면은 괜찮아지네 어 좀 자고 가야겠는데 불 옆에서 개꿀 자면은? 옷도 다 녹아 있겠죠? 음 좋아요 많이 녹았네요 이제 가볼까요? 먹을 것도 좀 확보를 했으니 어 근데 이러면은 다시 얼텐데 눈 내리는데 나와가지고 아 몰라 그냥 가 메멘토는 기차의 거의 끝부분에 있네요? 부지런히 뛰읍시다 이 길이 맞나? 이거 괜찮은거지? 어딜까? 어? 바로 여긴데? 위에 있나? 이 다리 위에 있어? 쪽지가 뭐였나 다시 한번 보자 우린 여기까지야 당신을 위해 장비를 남겨뒀으니 꼭 찾아봐 단서가 너무 없는데? 위가 아니라고? 위가 아니라고? 어? 에? 이게 뭐야? 메멘토가 이거야? 라벨 붙이기는 뭐야? 이게 뭔데? 왓 이즈 디스 이게 메멘토라고? 왓 이즈 디스 흐흐흫 흐흐흫 음... 많이 별론데? 이제 메멘토 굳이 찾으러 다니지 말아야겠다 한 번도 나를 제대로 만족시켰던 적이 있기는 한데 많지 않아 좀 실망스럽다? 그니까 장비라며 장비라서 뭐 총있나? 이러고 두근두근 했는데 뭐라하자? 날씨도 안 좋은데 오케이 가자 메멘토도 확인했으니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여기가 큰 고비인데 왜 큰 고비냐면 제가 길을 모릅니다 저번에도 한 번 1부 때 여길 맨 처음 왔을 때 그때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 지금도 맵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완전 멀쩡한 상태에서 왔었어야 됐나? 그래도 다행히 지금 날씨가 춥지는 않은데 여기가 딱히 몸을 숨길 곳이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커피 마시자 이런때야말로 커피를 마셔야 할 때 아니 오늘 왜이렇게 스펙타클 하냐? 한시라도 편안한 날이 없네 너 여기서 쉬면 뒤져 임마 조용히 하고 걸어 이씨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자 여기가 지금 철로가 산사태로 막혀있죠? 여기를 넘어갈건데 어떻게 넘어갈거냐면 저쪽에 다리가 있어요 요렇게 건너서 이렇게 갈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제가 멀쩡하길 빌어야 돼요 길이 꽤 멀거든요 여기로 내려가볼까? 빠르게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이런 경사진 비탈길 괜찮죠? 이 주변에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여기로 올 때마다 내가 상태가 안 좋단 말이지 주변을 둘러보고 싶으나 지금 그럴 경황이 없습니다 옷도 점점 얼고 있고요 아이 눈이 너무 많이 부는데요? 상태가 많이 안좋아요 지도는 지금 절대 그리면 안됩니다 지도 그리는거 생각보다 시간 많이 지나요 날씨가 이런데 지도를 그린다? 옷 다 얼어붙고 이제 그때부터 고난 시작입니다 지금 그나마 옷이 멀쩡해서 버티고 있는거지 젖을수록 성능이 감소하거든요 보세요 자 1.4도 1.9도 내구도는 비슷 영향을 안받나봅니다 하하하하하 어... 젖는거는 영향을 안받는데 얼으면 영향을 받나봐요? 빨리 가보자 아 지금 역풍이라서 또 느리네 눈을 많이 맞을수록 옷의 내구도도 되게 급감해서 동굴같은걸 빨리 찾아야되는데 동굴이 없어 여기는 저기요 날씨가 이게 맞냐구요? 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로 쭉 가면은 버려진 기차 하나 있고 그 기차를 더 지나치면은 자동차 있어요 자동차 안에서 몸을 피하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버려진 기차 원래 기차 안에 못 들어가는데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을까? 그럴리가 여기 날씨도 날씨도 난리네 와 씨 날씨 진짜 안좋다 이게 맞나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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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커피 없었으면 난 진짜 죽었다 저기있다 차 아 조금만 더 욕심낼까? 조금만 더 욕심내서 여기 쭉 가면 건물 나오거든? 그래 건물 안에서 편하게 자자 건물 안에서 편하게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 조금만 더 왜 안보이지? 설마 내가 맵을 잘못 알고 있었다던가? 그때도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전 지금도 맵을 잘 모르겠어요 여기 어디가 돼? 이렇게